만단풍기 또 나왔어? 압축되어 뭐죠? 어허? 저기요? 아, 상황설명이라? 어허 하휴, 그럴거면 그냥 나오질마 아, 시카화 모드가 끝났습니다. 아, 시카화 모드가 끝났습니다. 코드 153. 모니터링할 기체를 선택 A2 그대로 해! A2의 기억 영역에 2B의 데이터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다.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대로 경과를 관찰하기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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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교환할 부품이 있어야지 지켜줘 갑시다 캠프로 가라니까 캠프에 가면 뭔일이 있겠죠 응? 이거 앞인데? 안에 뭐는 있나? 뭐야 하스칼인데? 하스칼짱 무슨일이야 하스칼짱 무슨일이야 아. 아. 아나. 네. 나의 이름은 파스칼 그렇게 말하는게 저. 난그게 저 파스칼 좋아해요 맨날 말했지만 귀엽잖아 안 해보네? 맞네 아 이건 오류구만 아 얘도 2호야? 헷갈리는구나 살려둘기 잘했는데? 견고크 로카필터가 하소 알았엄마 뛰어갈까? 어디더라? 이 근천데? 헐 탈폭 못하네요 뛰어가야겠네 존미가 발생, 쇠쇼,燃料 용 로카필터の早期交換 알싸요 기계 생명体, 파스칼을 중심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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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테키면 강적이란 거 아니에요? 카이테키면 강적이란 거 아니에요? 카이테키면 강적이란 거 아니에요? 카이테키면 강적이란 거 아니에요? 제일ikum Curi. 아직까지는 아니 아니 엘툭 풀어 누가 있는 걸까 아 야 조졌는데 맞아 얘가 왕 죽였잖아 아 아 으 으 너무 빡세네 아 왜 개안대 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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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커다란 배터리. 처음 먹어본다. 튼튼한 소켓?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조야? 마조야? 마조? 그 깨끗한 물. 그것 좀 사고 싶은데. 마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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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뭐 필요한지 말을 안해줬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띄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곳에서 만나요. 이곳에서 만나요. 이곳에서 만나요. 이곳에 더 있나봐요. 막 돌아다니면서 찾자. 이곳에 띄워줘야 되지. 이곳에 이끄는 중에서 만나요. 조롱이 이제 이끄가. 이렇게 만나요. 고말로. 잠시만 대화좀 걸어볼까? 망가졌다 얘네 원래 이런 애들 아닌데? 됐다 어 일로 못가나? 어? 포드다 다른 포드가 생긴게 아니라 지난번처럼 그건가봐요 그냥 포드 스킬 배운건가봐 공격하려나 애들이 와서? 저 위에 이상한거 원래 있었나 왼쪽 위에? 아 오네 아 오네 아 오네 아 오네 아 오네 아 다시 가씨 가인은 그때 죽었으니까 안나오겠죠 나 갈게 뭐야 그냥 한바퀴 돌 끝이네 야 그럼 어디로 나가야 되니 나 그거 타면 내보내줄 줄 알았는데 잠깐만 이리로 못가지 어 아 둘이서 때릴 수도 있었구나 아 여기 이게 있고 이래서 시야가 좁은 사람은 안돼 나처럼 그냥 걸어서 가볼까 변화 있는지 좀 보게 여기 되게 축제 분위기였는데 원래 좀비처럼 됐어 안쓰러워 어 아이 저기 아이씨 아니요 자 올라가세요 아가씨 어 못올라가네 점프를 하면 저 이상한 건물 저 기둥 저 빨리 보고싶은데 아 미안 퀘스트는 안해 하더라도 엔딩 보고 와 정말 재밌었다 이러면 하든가 말든가 하고 지금은 안 땡긴다 야 니네 서브 퀘스트 너무 길어 하나하나 귀찮고 사방팔방 다 돌아다니라 그래서 그게 별로 맘에 안들어요 그니까 그 지역을 가면서 메인 퀘스트 삼아 그 지역을 가면서 겸사겸사하는 서브 퀘스트는 되게 재밌는데 아 저건 좀 어 이런 데가 있었나 원래 음악도 바뀌었어 약간 말할 수 없는 비밀필인데 아니네 아 만든게 이거구나 식물의 씨 이런 게 그렇게 했죠. 뭐지? 뺏어오래. 되게 난폭한데? 왜 안내려가죠? 뭐야? 버브야? 참나. 한참을 비비니까 되네. 아뇨. 흑 게임. 고기들을 좋아하네.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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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네 다시 왔다 저놈의 공장 폐어 그것 때문에 어? 바로 파스카라한테 가나? 왜? 나 공장 들려야 되는데 동영상인가 보네요? 뭘까? 동영상? 아니면 바로 이동? 과연? 바로 이동이구나 잉여 인간들이래 번역 잘했네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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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Great 아이 전부 よし。あとはこれをパスカルのところに持っていけばいいんだな。 聞こえますか、A2さん。 ああ、ちょうどよかった。頼まれていた素材は今。 村が大変なんです。村人たちが。 おい、パスカル、どうした? 一体、何が。 推測。貴重な情報源。 パスカルに問題が発生。推奨。パスカルの村の状態調査。 インガーで言われなくても。 きちね、何回ないことができるか。 うん。 うん。 調整。 うん。 それから、クライソックスの部門が終わったら、 失もったから、 。 감사합니다.